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 설립해 114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기독병원을 현장 연결합니다. 미랄정신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사역을 이어온 병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합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 개척 다음 날부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푸른교회, 푸른공부방을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통일화암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40만 그루 생산을 목표로 정하고, 오는 5월에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정착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상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